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주민근 회장님 이사님들을 다 소개하고 원래 이사님들이나 부회장 임원들 소개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생략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대해서 제가 풀어요. 우리 김준도 부회장님 지금 체육회 부회장 우리 전미관 체육회 부회장도 맡고 없고 해마다 전국체전 10월달에 한국에서 올리는 전국체전에 우리 제임이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테니스 부분에서 유일하게 유관왕이 어울렸던 우리 탐승입니다. 탐승전 단체전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앞에 보시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도 그 단체전에 후보는 아니지만 끼어서 금메달을 내게 드렸습니다. 박수! 야 한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일곱 명은 그 다음에 우리 이덕환 이사님 그다음에 대표장 오늘 여기 차미술 테라 이거 전부 다 열어본다는데 나눠드릴 건데 이거를 한 500박스 정도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차에 싣고 있는 거하고 수고하신 이성성 이사님 오늘 사회로 맞으신 나성희 이사님 저는 수고하십니다. 두 분 그다음에 우리 테라사 이사님 손대는 세요 그다음에 고영주 이사님 그 다음에 대기인 낙은 사실은 어... 재미 LA 테니스 회퍼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사실 재미 LA 테니스의 거는 이번이 시... 이번이 사님 그 멀리 사실을 LA에서 테니스 테니스를 하면서 어... 사시는 곳은 또 플라렉트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 우리 테니스 회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민성희 이사님 어플레일! 수고하시고... 앞으로 나을... 예... 테니스는 뭐 그런대로 잘 쉬십니다. 수고하시고 이사님 여랫동안 제... 우리 테니스 회퍼를 위해서 강하십니다. 강하십니다. 자 뒤에... 이제 게임 마치고 오시는 분들 좀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자 하겠습니다. 날씨 이사님 그다음에... 아... 오늘 그... 오랫동안 우리 협회나... partENC 신의 하트 유단 JU circuit 신의 하트 유단 역사입니다. 예... 오래 되구요... 최종적으로도